안녕하세요. 박수에 안 쳐요.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봐요. 오늘 또 새로운 많이 개강을 해요. 오늘은 3월에 핵심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라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월까지는 서브게임이었고요. 3월부터 본게임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부 안 했잖아요. 그렇죠. 했었어요? 별로 못 봤는데.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번 달은 5월 기출문제지 풀기 위해서 기출지문특강이라고 선행학습을 해요. 3, 4월부터. 그런데 자꾸 버티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장수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절대 우리가 이 5월 반의 기출지문특강을 진행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돈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는 게 편해.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데 합격이라는 거에 대의를 놓고 봤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을 많이 붙이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진행할 때 일단 수업계획서 나와드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업계획서에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만. 수업계획서 안 줬어요? 그냥 봐요. 저기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매달 새로운 반이 시작될 때마다 수업계획서를 드려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합격 필사기가 녹아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3, 4월 달에 수업을 어떻게 할 거고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대지 한 마리 놓고. 그렇죠. 핵심이론. 이걸 보게 되죠. 아니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사진이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아우. 빤스를 안 입었어요.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부끄러워. 됐고요. 어저껏. 재미없네. 아우. 실패. 그러면 3, 4월 달에 우리가 핵심이론을 볼 건데 핵심이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요약집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약집이 이렇게 나와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서는 저 벽장 속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냥 확인하면서 중간에 찾아보는 거예요. 꽂아놓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왜 이걸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요번에 그 2월 6일날 좀 개정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부분을 강의를 해야 돼요.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서 그림책을 고쳐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프린트 10장을 드렸을 거예요. 단면으로 드렸어요. 단면으로. 양면 하시면 안 돼. 동영상 보시는 분 프린트할 때 양면 복사하지 마세요. 단면으로 해야지 그림책에 붙일 수 있어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림책에다가 이따가 붙여놓은 것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요약집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줘야 돼요. 아마 다른 강사분들은 원고를 일찍 넘겨가지고 아마 이 개정된 요약집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것만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월 6일 개정분이기 때문에. 국토개혁법의 2월 6일 개정분 이거 8월 7일 실행되기 때문에 10장 정도 제가 쭉 복사, 프린트, 접수,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림책 고치고 요약집 같이 확인하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1일 학습이 이제 10일, 10일, 1, 2월에 준 게 바뀐 부분이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나눠드렸죠. 동영상 보시는 분은 파일 첨부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10일, 10일, 1, 2월에 줬던 거 1일 학습도 개정 때문에 바뀐 거니까 교체해 놓으셔야 돼요. 제 말 뜻 알겠죠?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3, 4월은 이번에 메가레엔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출 지문 특강이라는 걸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기출 문제 풀이는 안 하나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하죠. 5월에 해요. 그래서 5월에 기출 문제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를 보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워요. 진도도 못 따라오고. 그거에 대한 필수 지문들은 3, 4월에 8주 동안 진도 나간 대로 아주 오후에 앉아서 복습하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에 기출 문제집을 풀 때 선행학습이 되어져서 훨씬 더 편하게 수업 듣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듣고 안 듣고 10점은 찬양한다고 봅니다. 10점은.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섣불리 오픈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참여하시는 게 맞고요.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복습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현장 나오시는 분들은 오전 수업 듣고 2시까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후에 1시간 밥 먹고 3시부터 진행할 거예요. 5시까지. 어제도 해보니까 한 4시간 50분쯤 끝났어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내에 복습 끝내는 거니까 5월에 선행학습하는 거니까 참여 좀 해주세요. 참여율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대부분 들여.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거를 안 들는 방법은 돈이 없다. 그렇죠? 또는 필수적인 시간이 없다. 이거 아닌 이상은 든든게 맞아요. 공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공부의 왕도는 뭐가 됩니까? 무한반복했다고 매번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서를 무한반복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솔직히 요약집도 무한반복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으로 무한반복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즌 1, 11월, 12월에 준 거 7장. 시즌 2, 1, 2월에 준 거 8장. 총 몇 장? 15장. 제가 개정된 거, 수정된 거 오늘 첨부해드렸고요. 그래서 총 15장의 1일 학습을 가지고 뭐가 되죠? 아, 반복적으로. 전범위로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밴드에서 매번 얘기해요. 네이버밴드 제발 가입 좀 하시고 미션 수행 좀 하시라고. 제가 원래 이거 다 읽기 미션 수행 30일 잡았다가 너무 참여가 미션에서 60일 늘렸다가 또 미션을 더 늘렸어요. 90일로. 120일 늘릴 판이에요. 좀 있으면 또.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올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뭐 9차나 살 수가 없게. 계속 표정으로 두는 것도 힘들게. 그렇죠?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의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제발 좀 들어옵시다. 그렇죠? 관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한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그림책 보면서 하는 거는 수업 들으면서 하시면 되고 제가 3, 4월은 요약집도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집도 미안하지만 구매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다른 분 요약집을 들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안 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약집이. 우리 백악인들은. 한 권이 아니에요. 강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강사 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밴드 가입하시고 각종 자료는 뭐다?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가입 인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익힘장 있는 것도 시즌 1, 2에 대한 일일약습도 다음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들어와서 가입 인사만 하시고 다운받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8장을. 7장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앉아가지고 덕렬을 거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스타 일상 공유하시고요. 그렇죠? 인스타 오시면 우리 아들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의미 없지만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오시면 각종 영상 제가 올려드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정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시그니처 합격의 10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실 때 중간중간 재미삼아 보시고 각장 무슨 뭐지 암기 속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뭐 곤이 배워 춤춘 것도 있고요. 뭐 안동력 부른 것도 있고 별짓 다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나름 힐링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집에서 거실에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드라마 안 보고 나를 보더라고요. 아, 부담스러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대부분이 모의고사 좀 보세요라고 한다면 대부분 준비 안 돼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봐도 되물어서 언제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젠간 되겠죠. 시험날까지 안 돼요. 준비는. 그렇죠? 항상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내 실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이걸 알아본 다음에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뱀할 때 뒤에 하죠.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가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리고 뭐예요? 우리 연령대가 OMR 카드 체크를 많이 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중2 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OMR 카드가 없었거든요. 조그만 거 이렇게. 지금 큰 것도 아니고.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외롭네.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모의고사 안 보는 거는 시험의 실수항이 높으니까 시간 배분이나 모든 걸 통해서 모의고사를 참여하시면 좋은데 3월부터 아마 7번쯤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부담스러우면 4월, 6월, 8월 이렇게 보든가. 아니면 3월, 5월, 7월 보든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하반기에 보든가. 적어도 3번은 봐야 돼요. 아무리 안 봐도. 그중에서. 왜 말이야 되죠? 이번 달은 준비 안 됐으면 준비 계획 세워가지고 홀수로 가든 짝수로 가든 하반기로 가든 보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제가 또 하루 한 문제 올리잖아요. 하루에 한 문제 공부하는 거. 거기 제가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들에 힌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것만 잘 풀어도 모의고사 점수가 꽤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에 하루 한 문제 올리는 것도 무시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노트에 적더라고요. 하루 한 문제 매일매일 매일매일마다.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그것도요. 그러면 거기에 모이면 엄청나지거든요 양이. 1년이면 300개가 넘어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매번 검토해보면 거기서 절반은 나와요. 농담하니까 진짜예요.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중국놈 빤스를 입었나. 뭐라고요? 어차피 고향이 됐고요. 오해 말고 잡혀갈라. 됐고. 그래서 모의고사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봄바람을 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춤바람 나면 안 되고요. 봄바람 나면 안 되는데요. 오늘 춥다고 또 긴장했어요. 영화 몇 도라고 하길래 추울려나 그러고 니트를 입어야 되나 입고 나왔더니 더워. 이거 아니다야. 들어가서 벗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추워요. 그렇죠? 이제 좀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가 되죠? 개나리 먼저 피고요. 그다음에 벚꽃 피고요. 그다음에 철죽이죠. 순서 맞죠? 제가 저번에 거꾸로 했더니 순서가 틀렸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별걸 다 따져야 됐든 간에. 그렇죠? 개나리 피고 벚꽃 피고 철죽이 피고 저는 계절입니다. 마음속에 꽃바람이 불면 2개월은 휙 지나갑니다. 3, 4월에 공법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5월부터는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대혼란. 케어스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일단 민계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공법 2차 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00% 얘기하건데 반드시 재수합니다. 재수한다고요. 우리 못 붙어요. 그렇죠? 다른 컨대 민계를 위주로 가는 건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민계로 가다가 5월부터 공법 해볼까? 그러면 멘탈이 망가져요. 이거 뭐야? 이렇게 어려웠어? 안 되겠다. 공부하다가 결국은 2차를 포기해요. 여름쯤 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방법은 민법 공법을 쌍두마차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민법 공법으로 가야 절대 2차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겠죠? 개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개론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시험 봐야 되니까. 하지만 공법은 안 할 수 있어요. 2차 포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재수의 천병해져요. 바로 거기. 그래서 내 말은 뭐냐? 3월 달에 공법 잡아야 돼요. 그래서 2차의 어떤 교두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2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3, 4월이 동차 합격의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점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알겠습니까? 합격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어요. 시작! 화이팅! 맨날 붙고만 싶어서 공부를 안 하고. 결석하고 진짜. 너 주택법 언제 하려고 그래? 내가 다 빠진 거 다 알고 있어. 건축도 안 나왔지? 그렇지? 2주 안 나왔어. 그렇지? 이따 얘기해. 어차피 하시고요. 본바람을 추위하라. 제가 100명까지 외워요. 이름은 모르는데 누가 누가 안 나왔구나. 알아요. 옛날에 여담인데 학교 강의할 때. 처음에는 학교 강의부터 했었거든요. 1학년 2학기 수업이야. 부동산 관리론. 근데 출석을 안 불러요. 40명밖에 안 되니까 안 불러. 애들이 아싸 안 불러네. 이러는 거야. 그럼 안 나오더라. F 무지 맞았어요. 그렇죠? 왜 F 줬니? 너 4번 빠졌어, 인마.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 바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야 돼. 그래서 본바람을 추위하라.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요약집으로 빈출 부분 확인하고 기출 주문 특강으로 50점을 확보하자. 공부의 왕도는 무한반복에 있는데 기본서, 그림책, 요약집, 무한반복 쉽지 않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익힘장 1일 학습 시즌 1, 2 카페 가서 다운받아라. 아니면 학원에 얘기하면 주실 거예요. 그랬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으니까 다시 다운받아야 됩니다. 고객들.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면 모의고사를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봄바람에 주의하라. 그렇죠? 그래서 봄바람만 잘 견디고 나면요. 아마 조금 시원한 바람보다도 더운 바람이 불 거예요. 좀 있으면. 여름바람이죠. 그렇죠? 또 다음에 내가 5월에 얘기할 거예요. 여름바람을 주의하라. 가을 주면 또 가을바람을 주의하라. 재미없어요. 이래서 우리가 네 가지 봤고요. 이제 8주 동안 국토계획법 3, 4주 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농지하면서 딱 8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 공법은 마지막 주죠. 아마 첫 주 정도는 한 주 휴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쉬시면 됩니다. 그렇죠? 민법은 아마 9주 할 거고 저는 8주면 끝나요. 9주 안 합니다. 그렇죠? 한 주는 숨쉴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는 휴강하니까 마지막 주는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공법은 몇 주? 8주에 끝난다. 한 주는 쉬자.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대한 부분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내용 들어가 봅시다. 그렇죠? 이게 저죠? 됐고요. 그러면 넘어가시면 일단 내용에서 제가 오늘은 제가 1월 달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공법 총론은 3월부터는 안 합니다 이랬어요 제가. 3월부터는 안 합니다. 왜? 3월은 핵심 유학이지 기초 기본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1월 달 첫 주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1월 달 첫 주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공법 공부할 때는요. 이 법률 관계하고요. 행정청 조직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에 또 합격의 10분에서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보려면 그것만 보든가 10분 정도.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법 체계도. 여기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프린트 봐보세요. 프린트. 그럼 저처럼 봐봐요. 이 부분을 제가 개정돼서 이번에 개정 프린트를 드렸는데요. 요약집은 개정이 반영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나오면요. 요런 식으로 붙이시면 돼. 이렇게. 근데 붙일 때 이 왼쪽에요. 스프링 쪽으로 붙이셔야 돼요. 항상 풀칠을. 이게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풀칠 어디다 하자고요? 스프링 쪽으로 풀칠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혼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게 하세요. 다 붙이지 말고. 그리고 제발 밥풀 쓰지 마세요. 밥풀. 이게 울퉁불퉁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딱풀을 쓰거나 요즘에 풀테이프도 있거든. 쭉 하는 거. 풀테이프도 괜찮아요. 저는 풀테이프로 붙였어요. 다른 얘기가 사와가지고. 그렇죠? 뭐 얘기니까 붙여놓으면 되시고요. 붙여놔야 나중에 또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정된 게 뭐냐면 요번에 포인트가 이따 얘기합니다만 요게 바뀌었어요. 용도 구역에서 저번에 제가 개정 특강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용도 구역에서 요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서, 입체복합구역 혁복입 이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뭐라고요? 혁복입이라고 하세요. 시작. 혁복입.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세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없어졌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삭제가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 뭐라 했어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입이다. 이렇게 외웠죠. 앞으로는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혁복입이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시작. 제수, 시도, 혁복입이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 바뀐 거고요. 요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번에. 오늘 제가 요거를 개정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률이 있죠. 요것도 아마 제가 바꿔놓은 걸 드렸을 겁니다. 이해가셨죠? 일단은 바꿔놓은 프린트 보습니다. 그림책은 8페이지 같이 펴놓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따 오후에 쉬는 시간이나 했을 때 중간중간 붙여놓으세요. 낮장으로 놓지 말고 그래야지 보기 좋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붙이면 좀 밖으로 튀어나와요. 종이가 저처럼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거 좀 자르면 좋아요. 그럼 안 튀어나오니까. 내 말 이해하겠죠? 잘 붙여놓으세요. 그래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3월 달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없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말 기억나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뭐라고 이해하자 우리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자.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럴 때 그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뭘 만들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한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매번 보는 내용은 뭐냐면 무슨 무슨 계획 무슨 무슨 계획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이해갑니까? 앞으로 뭘 배운다?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지. 우린 그거 알아야지 중개할 수 있잖아. 그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어떤 건물 질 수 있는 땅인지 일수 없는 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셨죠?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인지 땅어밖에 못 짓는 땅인지 건물 질 수 있는지 학원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규제를 뭘로 가한다고?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은 뭐다? 항상 의대 만드는데 의대 시작 의대 잠을 자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뭐라고요? 의대 의대예요.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 데인데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렇게 보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꾸 얘기하지만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알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국토 자체를 계획하는 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안 사야겠죠. 그러다 보니 국토를 직접 계획할 수가 없어서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 우리 서울로 본다면 서울시 이런 서울시와 같은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그 관할 구역에 뭘 만들죠?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고향시의 도시계획 타주시의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전국의 120개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때 제가 맨날 설명하듯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봐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 사진 보여드리면서 매번 설명드리죠. 이거는 뭐 여러분 자료가 아니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서울시라는 동네가 있다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죠. 그럼 봐요. 까만색이 뭐가 되어질까요?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 그럼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의 까만색 새로 써야 되겠다. 헷갈린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시 그럼 서울시는 인구 천만에 아주 뭐가 된다? 큰 도시가 되어지겠죠. 이런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여러가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의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도시계획이라는 걸 길게 얘기해 볼까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시라는 도시의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서 도로 같은 공원 같은 그렇죠? 이런 기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걸 계획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반시설 같은 것을 계획할 때 계획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그 안에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순순히 토지를 팔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개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비싸게 받아 먹겠죠. 계획으로 규제를 가지 않으면 쭉쭉 버튼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보나마나 사유지가 걸려있을 테니까 계획으로 규제를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계획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20여 개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고 그 도시가 다 모이면 뭐가 된다? 결국은 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률은 뭐야? 실제는 도시 단위로 계획하는 걸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 꼬제하는 걸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을까? 서울시는 커요? 됐다시 커요? 말하기 싫어요? 나도 말하기 싫은데? 다시 얘기해요. 서울시란 도시는 무지 커요. 그나마 도시에 스케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계획이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복잡한 그림 그릴 때 밑그림 안 그리면 그림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스케치 먼저 해줘야 돼요. 그게 도시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스케치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실제 도시를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계획은 뭐가 되고? 8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지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이 되어지는 거죠. 8페이지 오른쪽에 써있죠. 도시관계획은 뭐다? 8페이지 오른쪽 뭐라고 써있어요? 프린트에도 있고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라고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기본계획은 지침 관리계획 만들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죠. 그런데 저는 집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살아요. 과천 바로 옆에 의왕시. 그렇죠? 과천 의왕 경기에 있는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 학원 올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죠? 올려면 이렇게 서울의 외곽을 삥 돌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서울의 외곽을 뭐다? 삥 돌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서울 외곽선으로 타고 쭉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지고 되고 아 이게 더 가깝다. 이렇게.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러시러 갑니다. 고양시까지 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서울 외곽순환 도로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서울시에만 있는 도로예요.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도로예요. 여러 도시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로는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도로는 뭐가 된다고 우리가 아하 광역시설이란 말을 쓰게 돼요. 에버바리 광역시설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이 있는 거예요. 시작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여러 도시 걸쳐 있는 거. 그러면 그 광역서를 체계적 정비하려면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 도시가 잘 협의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뭘 정하냐면 우리가 광역 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요. 광역 계획권 그러면 파란색의 광역 계획권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거예요. 8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있죠?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입니까? 8페이지 오른쪽 위에 써있을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보입니까? 항상 뭘 기억하라?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 걸까?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인가요? 에? 들고 있는데 왜 그래?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인가요? 이거 파란색이죠? 어문색이죠? 다시 물어봐요.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인가요? 아니잖아. 색깔 안 보여요? 생맹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도시 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 구역에 인천시라는 관할 구역에 고양시라는 관할 구역에 김포시라는 관할 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도시 계획인 거고 도시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은 도시 계획이 아니에요. 광역 도시 계획인 거죠. 이해갑니까? 광역 계획권이 정해져야만 광역 시설 체결적 정비를 만드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인 거예요. 그럼 이건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광역 도시 계획상 여기 구리시에 외곽 순환도로 지나가고요. 송파 지나갑니다. 서울 송파 서울 송파 쪽에 광역 도시 계획상 외곽 순환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도시 계획상 아파트를 지겠대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8페이지 오른쪽 위의 내용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런 다음에 매일 안에 뭐가 존재할까요? 국가계획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토 어디가 됐건 국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에 수립을 해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국가계획이라 불러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다? 요즘으로 본다면 GTX 사업이라든가 그렇죠? 옛날에 본다면 MB 때의 4대강 보사업이라든가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국토 어디가 됐든 간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에 수립하는 걸 뭐라 부른다? 국가계획을 불러요. 그러면 그 국가계획에 아래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당연히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획에 일관된 규제가 가능해지겠죠. 이해갑니까? 움직여 봐요. 눈 뜨고 움직여 봐요. 이해가 봐요. 국가계획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 어디 만들어? 광역계획권에 아직도 안 되겠어. 말고요. 서울시의 도시계획 근데 서울시의 일부에 있는 일부에 있는 서초동 일대가 있어? 상계동 일대가 있어?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죠. 그러면 서울시 일부라는 동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게 생겨요. 지구단위 계획 그럼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송파 위례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파트를 몇 층이나 짓고 공원을 얼마나 만들고 할 건지 구체적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으로 점점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구체화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처음에 비해서 이해가 잘 되죠. 뭐라고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것만 이해했어도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공부하는 거고 이번에 또 2월 6일 개정되면 새로 도입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들으시면서 계열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8페이지에 가서 내용 좀 봐볼게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요. 뭐부터? 국가계획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4대강 보는 대표적인 게 한강이죠. 한강. 그럼 서울시라든가 여주, 이천시라든가 충분히 관련이 있죠. 상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4대강 보 국가계획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럼 뭐가 되죠? 인천시는 4대강 보 보 에 대한 국가계획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도시와 관련이 있을 때만 그 국가계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말 떼야 됩니까?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돼 있는 국가계획은 그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법상 국가계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주의한 건 국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그 담당자는 보통은 국토고통부 장관인가 보다. 써요. 처음 오신 분들은. 뭐라고요? 국가계획 나오면 그 담당은 뭐다? 보통 국토고통부 장관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봐요.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 차원으로 만든대요. 국장에 수립한다. 어? 국가계획 차원으로 만드니까. 뭐 GTX를 국가계획 차원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 국장이 만들지 당연히. 그렇죠?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국가계획 차원으로 만든다. 국장이 만들어.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야 계획의 일관성도 있고 수립의 용이성도 있고.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포인트는 뭐라 했어요? 광역계획권. 진짜? 광역계획권.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있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기반시설 중 뭐라 부른다? 이걸 광역시설 이라 부르고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 나올 때 오답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관할구역의 장기발전보연계획. X.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계획이에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서 고향시라는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계획이 뭐다? 그게 도시계획이거든. 광역계획권이라는 섹터가 잡혀져 있고 거기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 거예요. 항상 계획은 뭘 봐라? 어디 만드는지를 반드시 봐라.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규제하는 거라면 아 계획을 만든 거니까 어디 만드는 거를 봐야 되겠다. 어디 만드는 걸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럼 물어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들죠. 그럼 무엇을 규제하는 거야? 뭐 하려고?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러자고 광역계획권 잡아놓는 거고 광역도시계획 만드는 거고 이따 또 오후에 기출지원을 볼 거야. 그렇죠? 뭐 얘기해 그럼 봐요.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어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이에요. 그렇죠? 기본계획은 뭐예요?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을 만들 때 지침을 제시해요.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든다. 이게 이번에 바뀐 내용인데요. 봐봐요. 도시관리계획 이쯤 길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12페이지에 따로 그림을 넣어놨죠. 그래서 이 1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따로 본 다음에 돌아와 다시 얘기할게요. 넘어갈게요. 프린트로 보세요. 12페이지. 그림책도 12페이지 펴고 일단 그림책도 12페이지 펴고 프린트도 12페이지 펴보세요. 됐습니까? 봐보세요.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책도 12페이지를 피고 프린트도 12페이지를 핍니다. 이해 됐어요? 고객들 확인해 봅시다. 세판 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림이죠. 한 번 더. 도시가 어디라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뭐하려고?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가고 규제 규제코자하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하는 게 뭔가? 그 앞에 8페이지에 봤던 목차가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부동산 공법의 60%예요.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8주 수업 중에 6주 분량이에요. 이걸 모르면 공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면 다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요즘에 또 우리 고양시도 재개발 재건축 관심이 아주 많죠. 정비사업. 그렇죠? 이런 주공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관련된 내용의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껍아 두껍아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정비사업이에요. 두껍아 두껍아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니? 정비사업으로 한다.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불러보시면 주공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총파 위대와 같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요즘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성남의 분당구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일산 같은 경우도 일산 신도시도 도시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 거고 사실은요. 신도시를 만든 거니까 고액계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울시는요. 이와 같이 각종 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학교 같은 기반시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도로 등을 만들려고 한다. 학교를 만든다. 공원을 만든다. 각종 기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의 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순순히 거기에 토지를 팔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뻗은 길 잘 정갈하게 만들어진 공원 학교 같은 걸 만들려면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이 있어요. 이를 뭐라 불러? 도시계획시설이라 불러요. 시작 도시계획시설 말을 외우려고 하지 말아 한 번 더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된 기반시설이 뭐야? 도시계획시설. 그럼 이건 뭐야? 그냥 도로면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던 걔는 뭐야? 도시계획시설인 거고 얘를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말을 안 들어먹으면 강제로 뺏어다가 수용해서 도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쭉쭉 뻗은 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 부르는 거야. 오른손 들어봐요. 그만 자고 해봐요. 기반시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건너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봐봐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결정되면 이걸 설치하려고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계획으로 규제해서 이런 식으로 A란자의 토지를 규제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뭘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도시 관리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사업을 다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르냐 정비사업하고 도시계발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업을 다 묶어서 우린 뭐라고 하냐 봐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 이라고 얘기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 불러? 도시계획사업이라 불러는 거야.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적힌 대로 보면 돼. 달락달락 단어 잘라가지고 연결하면 돼요. 한 번 더 도시계획사업이 뭐야?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 도시계획사업. 그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걸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 물어볼게요.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법의 도시계획사업은 오지 세 가지만 있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고요. 정비사업만 다음에 얘기하지만 여섯 문제 도시개발사업이 여섯 문제 기반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두 개에서 네 개 적으면 두 개 많으면 네 개까지 나와요. 그렇죠? 총 몇 개? 최대 16개 이것만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제코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럼 뭐 하나 물어보죠. 여기서 소유자 A가 있었어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업에 대한 영향이 개인한테 미쳐요? 안 미쳐요? 엄청 미치죠. 돈이 엄청 되기도 하고 돈이 엄청 안 되기도 하죠. 내 토지 주변에 도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 아니죠. 땅값이 겁나 올라가겠죠. 그 다음 보니까 이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되어집니다. 뭐 말이 엄청 영향 엄청 시작 좀 해줘 봐요. 영향을 엄청 미치죠. 그러니까 위법하다면 그 계획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지연되어지면 치료시키기도 하고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관리계획의 캐릭터예요. 일반 국민에게 뭐니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적인 계획이에요.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의미하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이걸 알아야 중개업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고양시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도시에 대한 관리의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많이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목이 안 돌아가요? 목 좀 돌려 아이고 시끄럽다. 일요일에 집에 앉아있다가 너무 찌뿌드해가지고 동네에 뒷산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 다리부터 죽겠네 아주 그냥 오랜만에 우리 집 주변에 과막산 청계산 모락산 바라산 뭐 다 있어요 주변에 5분만 간 바로 산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400미터도 안 되는 모락산이라는 데로 올라갔거든요 오랜만에 그렇죠?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내려올 땐 몰랐어요 월요일부터 여기저기 수준 난리가 아니에요 방법은 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안 아프죠 주말에 또 갈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시설사업 세 가지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것만 규제하냐 아니죠 봐봐요 토지 이용규제를 위해서 토지 이용규제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 같은 걸 정하는 것도 도시관리계획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봐봐요 처음 오신 분에게 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 오신 분이 멀리 계신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나가다가 처음 오신 분 지나가다가 검은 분 지나가다가 혹시 나무만 쫙 심어져 있는 경우 본 적 있나요? 건물 하나도 없이 있죠 그러면 공장만 쫙 있다거나 아파트만 여기처럼 쫙 있다거나 본 적 있죠 왜 그럴까요? 토지 소유자가 꼭 그렇게 원해서 한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토지를 이용하라고 정해진 걸까요?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뭘로 정하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용도가 정해지면 내 재산가치가 엄청 달라져요 용도적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도시지역부터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대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대 다 외원인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지금요 그렇죠? 일단 어느 용도지역 토지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본능적으로 안되니까요 그렇죠? 도시지역으로 내 토지가 분류됐다면 일단 기본은 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적 분류됐다면 이건 열받는 거죠 개빡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죠 도시지역은 다시 또 뒤에 가서 다음 주에 배우지만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건 좀 서글프게 해야 돼 시작 주상공록 도시지역 이라는 게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의 4종 세트거든요 그럼 그중에 우리는 상업지역을 제일 선호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땅이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옛날에 구상업은행 한비드은행 자리 그렇죠? 그게 1제곱미터 1제곱미터가 1억 8,900이에요 그것도 공시지가예요 시가가 아니라 이게 가장 비쌀 때가 문재인 정부 때 2억 2천까지 갔어요 2억 2천까지 엄청나죠 근데 전국에 가장 싼 땅도 있는데 전라남도 조도면 옥도리 일대에 임야산 중턱이 있는데 1제곱미터에 330원이에요 주머니에 만원 있으면 가서 사세요 그렇죠? 꽤 많이 살 수 있는데 땅값이 싸면 필지가 커요 만원 가지면 못 살 거예요 그렇죠? 어쨌건 그만큼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 현저히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계획인 거죠 한 번 더 도관농자는 밝고 경쾌한 풍이에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내 시작 중복 안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이고요 용도적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용도지역은 남성 여성 같은 거예요 남성이면서 여성인 거는 말이 안 되죠 동물적인 구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뭐가 된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은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거예요 중복이 안 돼요 하나씩만 정해지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말이 용도지역은 뭐라고요?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의 성이 정해지게 돼 있다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그럼 봐봐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도시지역이었어요 그럼 도시지역이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고 밀집이 예상돼가지고 뭐하죠? 막 개발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동네에다가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뭐가 있어요? 문화재가 있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시지역인 용도지역에서 이 문화재를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화재가 다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용도지역만으로는 제한이 완성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다? 이렇게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한다는 보호 지구를 정해요 그러면 보호지구가 되어지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문화를 부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용도지역만으로 제한이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지역 위에 덧대는구나 우리는 지구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 그 지구에 대한 부분은 아홉 가지가 우리 법에 있다 일단 첫 번째 취락지구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총 아홉 가지의 지구를 두고 있다 외울 땐 뭐라고 이해하자 취락지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시작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화재 원인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용도지구 때문으로 밝혀졌어요 알겠습니까?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웃겼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안 웃긴 거죠 이제 가까이 이제 새로운 거 나올 거예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 총 아홉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될까요? 이 지역지구만으로도 행위 제한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시작 지역지구만으로도 행위 제한이 완성이 안 됐고 지역지구에 대한 2차 옵션으로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2차 옵션이 필요했다 그게 용도구역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용도구역은 원래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입이다 원래 그림책에는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주정구역 도시자원구역이 있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이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협복입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새로운 구역이 도입됐고요 이거 오타 났네 이제 용도구역은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 용도구역 몇 가지 이제 일곱 가지로 바뀌었으니까 보다 보니 또 하나 불고쳤네 그렇게 일곱 가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도구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봐봐요 첫 번째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협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협복입이다 그렇게 일단은요 한번 봐봐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원구원구역 규정에 있던 것이고요 협복입의 정식 네임은 도시혁신구역 시작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시작 복합용도구역 여기 복합용도지구도 있는데 복합용도구역도 있어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시작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세 가지의 협복입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추가한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봐요 잘 들어요 이제 설명을 그러면 첫 번째 도시혁신구역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을 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창의적이고 쓰지 마요 뒤에 나오니까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창의적이다 그렇죠 혁신적이다 요즘은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뭐라 해야 쉬울까라고 고민을 일주일 내내 하다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를 봤어요 네옴시티 아시죠 옴이 네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재미없어 미치겠네 어쨌든 스마트한 뭐다 완전히 미래 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유사한 뭐라도 만들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생겼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입지규제 최소구역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다 보니 뭔가 특례를 만들면서 뭐하죠 보호조치와 완화를 하면서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을 새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여러가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어땠죠 아파트면 아파트만 공장이면 공장만 무슨 뭐 공원이면 공원만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수직적이지 못하고 경직된 수평적 이런적인 어떤 공간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에 용도를 융복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주거의 기능이건 상업의 기능이건 산업의 기능이건 문화의 기능이건 그 용도를 융합하고 복합할 수 있도록 그런 동네에 복합 용도구역을 모아져 정해서 좀 더 융복합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도시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도시혁신구역에 복합 용도구역이 충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이런 동네에 가보면 지금 뭔가를 볼 수 있죠 가보면 아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 위에 뭐가 있죠 백화점이 있고 그 위에 학교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설이 뭐가 되죠 입체적으로 구분지상권처럼 지하 지상 공간 등등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한방에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설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코엑스 쪽이라든가 요즘에 GTX 만들면서 하나의 공간에 대학교 체육시설 등등등 각종 기반서를 뭐다 한방에 몰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도시계획설도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뭘 도입한 거다 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라는 거를 동시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된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도시혁신구역은 뭐라고요 창의적 혁신적이다 시작 창의적 혁신적이다 그런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엄시티 같은 거 기억하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기능이 수평적이지 않고 단편적이지 않고 융합 복합될 수 있도록 복합 용도구역이 덧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에 있는 도시계획설들은 도로에서 도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학교 대학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가 필요한 입체 복합구역 우리 인더건역의 안양쪽 과천 안양쪽에 GTX가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 GTX 조감두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월판선에 인동선에 무슨 4호선에 GTXC 해가지고 복합되어 있어요 거기 터미널 들어오면서 위에 뭐다 학교도 들어오고 등등등 개발장 해제하면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 뒤에요 그 뒤쪽에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혁신구역 복합동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뭐가 문제가 돼 기존에 없던 거잖아 이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지구 구역과 혼선이 생기고 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안 돼가지고 각종 부처가 분쟁이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요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새로 도입하면서 이렇게 하자 공간을 리모델링 하자 이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이에요 그렇죠 공간재구조화계획 시작 그럼 한마디로 뭘까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쓰지 마 봐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정할 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을 다른 거와 분쟁이 생기지 않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이 필요하다면 이거와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라고요 이거와 함께하는 경우 즉 뭐다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입체복합구역까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봐봐 그런 다음에 뭐가 되어지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했으면 왼쪽에 써봐 결정했으면 써봐봐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뭐하죠 관리계획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이 됐다면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걸로 그냥 간주해줘요 무슨 말이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만들라는 얘기야 혁복에 대한 용도구역은 공간재구조화를 먼저 만들어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과 결정이 대부분 간주해준다는 얘기야 그럼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왜 만드는 거야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 혼란스러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되죠 공간의 리모델링을 먼저 하라는 얘기야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뭐 할 때 혁복을 정할 때는 그리고 혁복을 할 때 입체복합구역을 얘랑 함께하는 경우만큼은 같이 포함할 수도 있어 뭘로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재구조화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뭐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그냥 변경결정된 걸로 간주시켜버리는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혁복입에 새로운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역지구구역의 혼란과 적용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된 걸로 간주해주고 결정된 걸로 간주해주는 흥미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혁복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왜 안 써요 쓰라니까 여기 이거 쓰라니까 이거 써야 돼 얼렁 써야 빨렁 뭐라고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도 간주해준다 쓰라는 건 써 쓰지 말하는 건 쓰지 말고 알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혁복입이 추가됐을 때 도시 혁신구역은 어쨌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이다 다른 말에서 생각해보니까 신도시야 그래서 도시 혁신구역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과 개발구역 시행자 관련된 부분을 또 간주시키는 특례도 있어 다음주에 별거야 도시혁신구역 화사표현아 도시혁신구역은 뭐다 도시혁신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용에 부합한다면 시행자 등을 정했을 때 그거에 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훨씬 더 스피드하게 해주는 거죠 도시혁신구역은 아 신도시사업과도 연결되는구나 이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시작 뭐라고요 도시혁신구역은 도시개발사업에 신도시개념과도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연결시킵니다 얼렁 쓰시고 됐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준용조항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라고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그러면 도시혁신구역 시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입니다 그럴 때 기존의 지역 지구구역이 있는데 협복입이 새로 들어오면서 공간을 다시 재구조화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부처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 협복에 대한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 정할 때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와 함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입체복합구역 또 보다 함께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어버리게 되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그냥 간주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새로 도입한 내용이 공간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강하는 것 중에 용도구역의 제수시도 협복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거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뭐였다 지구단위계획 일부에 만드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고요 이거 공부하느라 8주 중에 6주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셨습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옵시다 8페이지에 옵시다 그러면 이제 목차가 나오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부분 이거죠 제수시도 뭐다 협복입이다 제수시도 뭐다 협복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도입이 됐다 이 세 가지는 뭐가 되고 공간재고조와 계획으로 계획하는 부분인 거고 알겠습니까 이게 내용이죠 그러면 계획에 대한 지인은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쉬었다가 용어정이부터 볼게요 알겠어요 이렇게 1 2 2 1 2